땀나는 것 좀 많아. 여기 좀 덥지 않아요? 그쵸. 애기 때문에 또 아까 온도 올리라 그러세요. 아니에요. 어 그래 그래 그래. 이거 왜 이렇게. 잊지 마. 가만히 있어. 여기로 해. 그래. 그쵸. 응 그래 그래. 이거 보려고? 그래야. 아빠 봐봐. 까꿍. 그렇지 아빠한테. 아빠는 얼마나 잘 있다는지 몰라요. 남편이 들을 때 안 좋아서. 은혜야. 똑바로 앉아. 은혜야. 야 은혜야 여기 와라 여기 여기. 아아. 까꿍. 까꿍. 아이고 아이고. 까꿍. 까꿍. 자기가 잘 안 보이나 봐. 너무 옆에가 너무 화나니까 그거만. 은혜야 저기 아빠 봐봐. 은혜야. 아빠 봐봐. 여기 봐라. 사진 찍는다 너야. 엄마 아빠 봐라. 전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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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줘. 지금 나가는 거예요. 오늘. 아하하하. 은혜야. 여기 봐봐. 저기 봐봐. 황은혜. 아빠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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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한번 안 와봐. 이게 한번. 아이고. 아이고. 얘가 이렇게 자꾸 울어가지고. 가만히 앉아있어. 어이구, 앉아 그냥. 아이고, 뚜루루루루루룩. 아 그래, 은혜야. 여기 봐. 여기 봐라, 여기도 뚜루루루룩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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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눈물을 흘려줄 봐. 아이고, 그래 아니야. 아이고, 그래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은혜야, 깎아. 아이고, 아이고. 눈물을 뻗고 나네. 은혜야, 아빠 봐봐, 아빠. 깎아. 어, 얘 총룡이. 나 장난 아니었. 응, 그거 아니야? 우리 꼽고 빚고. 아이고, 그만해. 얘 울지 마. 아이고, 그만해. 혼자 가고 가는 길을 가 вкус이랑 편히 두고 가고 가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